주여 당신이 원하시는 목적 때문에 당신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여기 빈 그릇과 같은 나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당신 앞에 있으니 당신의 은혜로 채우소서 당신의 은혜로 채우소서 여기 죄로 얼룩지고 고통 중에 있는 내 영혼이 있으니 당신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내 마음을 취하소서 당신이 거시는 곳으로 내 힘을 취하소서 당신 영광위에 사용하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만 생각하면 좌절하고 쓰러질 것밖에 없지만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능력을 주실 때 우리도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사자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죄로 얼룩지고 고통 중에 있는 내 영혼이 있으니 당신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당신이 거시는 곳으로 내 힘을 취하소서 당신 영광위에 사용하소서 나의 사랑으로 나의 사랑과 모든 능력을 취하소서 형제 강의를 강동게 하옵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채우소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내 힘을 취하소서 내 힘을 취하소서 당신의 거시는 곳으로 내 힘을 취하소서 당신 영광위에 사용하소서 당신 영광위에 사용하소서 당신 영광위에 사용하소서 당신 영광위에 사용하소서 당신 영광위에 사용하소서